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겨울이었고요. 페이스톡 페이지가 있습니다. 저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다음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루종일 고기지도 못한 꼬리가 다리에 부딪히네 생각처럼 지워내지 못한 그대가 손끝에 절여오네 만나볼 수 있을까 날 보며 도망치진 않을까 생각하며 그대를 생각하며 등 뒤로 숨기고 있는 종이봉주 하나가 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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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했던 나의 정보시는 편지가 구석에서 그기고 한참 동안 고민하며 보는 선물이 주인을 찾지 못해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도 이렇게 저번인데 생각하며 그대를 생각하며 별것 아닌 척 가져온 종이 보조하니 주 주 어느새 주 주 눈물이 주 주 주 내 처음부터 나는 알았더니 네 감사합니다